어? 너가 스타버터 플라이구나? 어! 맞아! 내가 스타버터 플라이야! 너 좀 귀엽다? 귀엽다니! 고마워! 저번에 미쿠한테 시비 털렸다면서? 이, 이! 아, 아니야! 좋게 좋게 끝났어! 거짓말 안 해도 괜찮아! 미쿠게! 집착도 쩔고 관종이잖아! 그, 그런가? 내 관심을 전부 뺏어가 버리다니 용서할 수 없어 스타버터 플라이 털어버려겠어 어? 미, 미쿠! 용서하지 못해! 털어버릴 거야! 으, 얍! 안돼! 어, 어, 스타를 털려고 그러는데, 어, 뒤, 뒤야! 야, 어떡해! 어, 아래야! 아래랑? 아래야! 어, 어딨어! 큰일 났어! 아래, 등장! 무슨 일이야? 깜짝이야! 모든 지구인들은 다 이렇게 나타나니? 으, 무서워! 어쨌든... 미쿠가 나를 털려고 하다가 실수로 호기호기를 털어버렸어! 그리고 튀어버렸는데... 어떡하지? 도와주라! 뭐, 뭐? 미쿠가 그랬다고? 아니, 미쿠는 호기호기 좋아하지 않나? 어? 아, 알겠어! 내가 도와줄게! 응, 고마워! 내가 능력도 줄테니까 꼭 해줘!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오, 갔다! 음... 미쿠가 호기호기를 털었다! 이거, 스타버터 플라이 질투해가지고 이거 터온거네! 아휴, 정말 이거 어떡하면 좋아! 아휴, 이렇게... 너무 이쁘고 너무 귀여운 문제라니까! 아휴, 진짜! 일단 가가지고 이거 얻고... 자, 넣어주자! 슉! 좋아요 누르셨나요? 구독도 누르세요! 아래랑 구독, 좋아요를 눌러오세요! 아, 애가 참 미쿠! 이거 도망가면 어떡해! 호기호기를 털어놓고서! 우리 같이 호기호기를 되돌릴 방법을 생각해내야지! 자, 얼른 가서 호기호기 구해주자! 이쪽으로... 쑥! 슉! 어머! 미쿠! 세상에나, 얘... 뭐야? 배에 뭘 다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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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쿠야! 갑자기 왜이래! 너 이거 실수 아니오니! 어머, 야! 포피 상태 왜이래! 어머! 야, 미쿠야 이게 뭔일이야! 야, 진정해! 내가 통계 아니야! 내가 통계 아니야! 내가 통계 아니란 말이야! 아, 아, 미쿠야! 너가... 일부러 통계 아니라고? 일부러 그런게 아니란 말이야! 스타를 털려고 그랬는데... 실수로 호기호기가... 아, 그건 나도 알긴 아는데 미쿠야! 실수로 털렸다고 그래도 어차피 스타버터플라이 스타를 털려고 그런건 맞잖아? 그러니까 그건 네 잘못이 맞아! 그니까 우리 사과하고 호기호기 털었다며! 호기호기는 지금 괜찮아? 응, 내가 치료해주고 있는데... 내 잘못이라고? 어? 그, 그렇지! 당연히 네 잘못 아니야! 너가 스타를 먼저 털려고 하지마 않았어도 호기호기가 휘말릴 일은 없었잖아! 뭐?! 너... 날 이해해주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내 잘못은 없으니까 난 사과할 일 없어! 돌아가! 뭐, 뭐?! 야, 그건 조금... 아려! 여기서 돌아갈 게 아니라면 나랑 싸우는 수밖에 없어! 싸울 거야 말 거야! 미쿠야! 네가 잘못한 게 맞잖아! 그러니까 안 되겠어! 네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으니까 나, 너 털어야겠는데? 너도 결국 스타인 거야? 내가 너랑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뭐야! 정이 떨어지는 건 한 순간이야! 근데... 그 전에 말이야! 너 이거 뭐야, 이거? 아, 이 버튼! 내가 싸준날 때 누르려고! 싸준날 때 누른다고? 이게... 뭔데? 궁금해? 눌러볼래? 어, 어, 그... 그래? 이야! 어, 뭐야!!! 야! 미, 미쿠 너! 야! 미쿠 너!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뭘 그럴 수가 있어야! 네가 먼저 그랬으면서... 그리고 버튼을 누른 건 너잖아? 아니, 이런 거였으면 말을 해줬어야지! 내가 왜? 우린 이제 친구도 아닌데... 잘 해봐! 나도 안 봐줄 거니까... 어? 아니, 그냥 사고하면 되는걸! 하... 정말... 어쩔 수 없네... 그냥... 이거 마법도 필요 없겠지 싶었는데 내가 스타버텍 4의 능력 써야 할 것 같은데... 어우! 야! 난... 어... 열쇠 좀 주라! 하하! 싫어! 안 줄 건데? 뭐... 뭐? 플로커랑 얻으면 되지! 그게 쉽게 될까? 어, 어! 열쇠가... 사라졌어! 야!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하하! 별거 안 했어! 그냥... 건망진 열쇠 좀 없애버린 것 뿐! 한번... 잘 가보라구! 하하! 이게! 야! 내가 못할 줄 알아! 잘 보으라고! 후... 아브라! 가다브라! 얍! 봤지? 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어? 아... 스타한테 이런 거 받았니? 어, 받았다고! 하하! 하하! 아, 좋아! 이쪽으로 가서 이거 한번 해보자! 잡! 열쇠가 없어도 난 통과할 수 있어! 난 최강이야! 자, 해 주고! 자, 들어가 주고! 야! 어때! 번호냐 번호냐! 번호사왕 튀었냐! 아하하하! 아... 일단은... 너무 놀려지는... 어? 이거 뭐야? 오, 야! 깜짝이야! 야! 무슨 벌레인 줄 알고! 헉! 뭐... 뭐... 뭐지? 이랬잖아! 자, 얼른 들어가 볼까요? 그렇죠! 해 주고! 오... 됐다! 대왕 미코? 야! 뭐야! 왜 갑자기 여기에! 온 거야! 뭐야! 으아! 뭐야! 어! 여기... 여기... 왔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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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겨우 왔네. 자, 들어가자. 기...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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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어! 뭐야! 아... 근데 뭐가 왜 이렇게 갑자기... 무섭지? 갑자기 좀 춥고? 뒤에서 뭔가 시선이... 으아! 으아아아아아!!! 엘심이 해보라고했잖아... 오... Wait! OK! 자, 이거 해 주고! OK! suscept이해 주고! 자, 뒤로... 뒤로 빠져가지고 기다리자... 후.... 뒤로 빠져서... 어... wrote다! 아니, 잠깐만! 잠깐만! 이건 미쿠피규어가 되잖아! 귀엽다. 아니 잠시만! 귀여우면 안 되지. 이게, 이게 뭔 짓을 할지 모르는 거잖아. 일단은. 얻어야 해요. 살려주세요. 미쿠피규어가 따라와! 따라오지마. 뭐 별거 아닌데 뭐. 나 지금? 어, 어, 어! 헤, 헤졌으면. 어, 됐다. 미, 미쿠! 난. 어, 그, 너가 이렇게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니거든? 내가 지금 이렇게 쫄고 있지만 괜찮아. 나는 최강이라고. 자, 가자! 야, 나와라 미쿠! 어, 뭐야. 왜 이렇게 느끼다? 어? 어,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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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으아악! 아니, 미쿠가 두, 두 명. 게다가 쥐도 엄청나게 크잖아! 야!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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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 어, 이게 뭐뭐, 뭔 일이야. 어?, 살려줘! 헉, 엉, 엉, 엉! 그..그래도..뭐야..이거 이렇게..두 명 있으니까 못 오는구만..이건 자기 작자에 자기가 걸린거 아니냐? 하하하하하하 근데..왜 둘이 갑자기 작아져..왜..왜 갑자기 작아져!! 뭐야!! 총 맞어!!이거 어떡해!!빨리빨리빨리빨리 들어가야돼x2 오..그래..스타 버터플라이한테 받은 능력을 쓰면 되겠지? 그 스타 버터플라이한테 받은 능력이..어어어!! 받은..능력이.. 눈..눈을..눈을 내려가지고 상대방을 느리게 하는 기술이었어!! 자..눈을..눈을 내려서 상대방을 느리게 하는 기술인데.. 그거 주운이 뭐니? 어..레리코!! 레리코~~ 어!!신사네..레리코야 오케이.. 넌 이거..이걸로 이제 끌시다 이놈아 어.. 레리코야 이놈아..어! 아하하하! 근데 잠시만 분명 올려서 속도가 느려진다고 했는데 왜 속도가 느려지는게 내가 되는 거 같지? 아아아아! 허! 하지만 털리지 않았어! 세상에 나 이거 개꿀이잖아! 어머 안 털렸다니 너무너무 좋아! 아하하하! 야 뭐야 눈 내려가지고 이거 속도 느리게 하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이거 내가 뭔가 줌을 또 잘못 외웠나? 스탑 파트 플라이드 가끔씩 실수를 하니까 나는 마법을 청소하니까 그런 건가 뭐 어쨌든 야 별거 아니네 야 나 털지도 못하게 털지도 못하게 메롱메롱 메롱메롱 확실히 예쁘긴 아 뭐야 또 또 방심할 때 터는 게 제일 재밌다더니 맞네 알고 있었다니 그럴 수 없어 실력으로만 털어주지 자 나와라 야 나 나 나 나왔구만 별것도 아닌 미쿠가 아닌가 오 이것도 다 뭐야 아니 이것도 다 뭐야 야 미쿠 너 지금 뭔 짓을 한 거야 내가 지금 뭘 본 거야 왜 이렇게 강해 스타라도 불러야 하나 아 어떡하지 야 스타라도 나와줄래 야 스타라 잘했다 너 진짜 진짜 필요했어 그래 나도 알고서 왔지 응 다인아 근데 너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온 거야 너 이제 마법도 못 쓰잖아 나한테 다 줘서 어 어 내가 쓸 거는 남겨두고 줬지 아 그래 뭔가 수상한데 뭐 어쨌든 뭘 도와주면 될까 흠 한번 떠볼까 응 아 별건 아니고 나한테 마법을 조금만 더 줄 수 있을까 응 마 마법을 응 너가 알려줬던 그 주문으로 한 번만 더 나에게 그 마법을 좀 주라 어 알겠어 당연하지 그럼 얼른 지문 외워줘 어 어 근데 내가 기억력이 좀 안 좋아서 미쿠이 바보 멈춰이 똥기야 나 변장아 내가 뭘 줄 알았니 뭐 뭐 이게 어머 왜 그래 스타버터플라이 들켰구나 미쿠 들켜버렸네 하하 그런 얕은 수로 날 털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거야 아 별것도 아닌 게 말이야 응 와봐 와봐 이번에야말로 본때를 보여주겠어 흐흐흐 어 근데 자존심 좀 상했겠는데 어 자기가 그렇게나 무시하던 스타버터플라이가 어 어 자기야 뒤여서 말이야 아하 어 뭐야 어 어 아 아 뭘 살려줘 어 어 살았다 잠깐만 잠깐만 양심적으로 저기까지는 뭘 보내줘야지 어어 어 고 고 고 고맙다 어어어야야야 미쿠 미쿠 진정해 어어 뭐야 뭐야 어어 어어 뭐야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어어 야 미쿠 미쿠 뭐야 미쿠 어 어디갔냐 야 미쿠 사라졌는데 미쿠 없는데 야 너 쫄아서 뛰어하냐 긴미쿠 캬캬캬캬캬캬캬캬 어 어 뭐야 어 왜 여여여여기 여기 어 야 미쿠 야 뭐야 미쿠 갑자기 커졌는데 야 야 야 뭐야 뭐야 다가가 다가가 다가오지마 달려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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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내가 잘못한 거라고 구라치지마 뭐 뭐 윗으로 내려가 솔직하게 니가 잘못한 거 맞잖아 하치네 미쿠 하 진짜 그러면 김미쿠가 아니라 하미쿠인가 야 하미쿠 야 그만해라 어 어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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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튀어 튀어 관심은 모두 내꺼라고 알겠어 니 관심 어 관심은 모두 니꺼니까 저리 좀 가봐 잘 봐도 좀 하고 으아 오케이 일단은 맞다 오케이 미쿠야 미안해 하지만 이번 건 네가 잘못한 게 맞잖아 이놈아 으아악 소리오세요 됐다 사라.. 사라.서 왔다 미쿠 Muito 지금껏 만났던 Army이랑 제가 제일 GOH 얼른 가가지고 응 저도 이거 사실 좀 알려줘 허기허기는 괜찮은거야? 수차는 괜찮은거야? 암찰당한건 아니세요 들어가자 미쿠? 이건 뭐야 밑에 캣피? 야 뭐..뭐야 갑자기 아리야 너가 내 털 없네? 난 봐주지 않았는데 말이야 어..어..그..그렇지 내가 훨씬 더 세니까 그래 너가 훨씬 더 쎘어 그리고 내가 안게 있지 이번건 내 잘못이 맞구나 야 미쿠는 매가 맞나봐 매를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거니 혹시나? 야..대박이다 말이 좀 심하네 어쨌든 난 사고하고 싶어 헐 정말 너가 객관찬서 1쿠다 그래 누가 사람은 안맞힌다 그랬냐 어? 사람은 바뀐다 아니 얜 보컬로이드구나 어쨌든 보컬로이드는 바뀐다 그러면 스타버터플라이 좀 불러줄래? 당연하지 내가 지금 당상 불러올게 여기서 딱 기다려 응 고마워 응 당연하지 얼른 가자 그래 내려야겠다 헐 그걸 믿었니? 바보같은 놈 아라랑의 구독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장이 나오면은 종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주세요 조개밤 Mich 175